어딜 가든 다시 또 클래식으로 돌아오게 돼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또 하나의 일상을 담은 뷰티오플 데이지입니다. 오늘 손소독 준비됐어? 손소독 준비됐어? 체온 준비됐어? 오케이, 체온 준비됐어. 준비됐어? 오케이. 저기 다리 있어요. 오늘 재미있게 찍어보겠습니다. 좀만 두울까? 제가 좋아하는 감성이나 분위기, 무드 부분 중에 하나가 저는 고전적인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거를 좀 표현하고 싶은 마음에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괜찮아요. 재밌습니다. 저는 제가 좋아하는 장면입니다. 이유는 되게 간단한데 이런 감성을 한번 찍어보고 싶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분위기에 맞게 좀 한번 연출을 해봤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흑백 무드의 감성이랑 너무 잘 표현을 해주셔가지고 저는 만족스럽게 촬영을 했습니다. 이거는 모자 벗을게요. 여기서 자켓 벗을까요? 진짜 안 추운 척. 안 추운 척 하면 돼. 이거를 이렇게 하는 게 낫나? 이게 나아요? 지금 입장의 벨벳 자켓을 잘 기억을 해주세요. 그냥 입장의 벨벳 자켓을 성격을 안 추운 척 beg, 암호 벨벳 자켓을 4개 세운 척 조끼도 되게 뭔가 이 자켓이랑 되게 어울리는 걸 선택하라고 하고 말 그대로 티타임입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파이팅! 중세시대 분위기도 정말 좋아하고 이런 컨셉을 가지고 화보를 많이 찍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녹였던 것 같아요 중세시대 분위기 중세시대 분위기 그래 그래 자리 있었나 헤이 포페이 그래 그래 자리 있었나 헤이 홀 그래 그래 자리 있었나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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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랜만에 말 탄다 4년 전에 산말 배웠거든요 어느 정도는 기억하고 있어요? 정석보였나요? 네 구보까지는 배웠었어요 아 그렇군요 한 4개월 정도는 배웠었어요 وب 배월라 네 네 다행히 네 네 네 네 네 세현 오우야 힘들어요 잘했다 뉴질랜드였나? 거기에서 좀 탔었는데 그 이후로는 처음인데 허벅지 아플 각입니다 잠시만 침대 신이 또 뭐 있어요? 후기 하나 기대도 돼요? 지금 컨셉 자체는 이제 휴식인데요 침대에서 그냥 뭐 이런 건 저런 것도 하고 놀이도 하고 이렇게 해봤습니다 여기 여기 여기에 여기 여기 그리고 이쪽에 오우 되게 낫다 여기 약간 이 컷 자체는 전부 그걸로 해도 될 것 같아요 음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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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셉토 음.. 이런 컨셉을 했구나 이렇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즐겨주세요 준비됐어?